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정무수석, 민중수석 등을 교체하고 순차적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나온 결론은 기대와 딴판입니다. 노실장은 당분간 혹은 연말까지 유임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저런 후일담이 나오게 마릅니다. 그렇지만 시중 여론은 아무 관련 없는 청와대 수석들을 내보내고 정작 책임지할 그런 정책 라인의 사람들은 모두 건재한 것이 무슨 인사냐 그런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를 행하는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혹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주요 인사를 내보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지금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속속 자료로 밝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아웃성을 치는가? 세 번째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들의 주장이나 재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 가지 이유의 기초에는 모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혹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것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8월 15일자 조선일보 정우산 기자는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에 대한 이유를 사업원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경제 및 외교 안보 등 현안정책 노선을 바꿀 의향이 일체 없다. 노영민 실장을 교체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선 교체가 아니고 정책 및 국정 방향의 털을 바꾸겠다는 것을 뜻한다. 노영민 실장은 기존의 정무용 비서실장과 달리 코로나 방역, 경제, 부동산, 외교 및 안보 등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형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영민 실장 교체는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레임덕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생각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교체할 경우에 야권은 여기에서 거치지 않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추가 경질 요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영민 실장을 유임하는 순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리고 여론 악화의 핵심 원인이 됐던 경제라인에 대해서는 경질의사가 일체 없음을 대내외 밝혔습니다. 그것은 8월 13일 날 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을 공식화하던 바로 그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제사령탑으로서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 자신감있게 정책을 추진하라 그렇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사입니다. 8월 13일 날 롯데그룹이 전기인사를 마다하고 8월에 전격적으로 깜짝 놀랄 그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회장의 첫건들을 내보내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현재 롯데그룹은 그룹의 양축인 화학과 유통의 실적 악화 때문에 무척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은 2019년 1분기에 2053억에서 2020년도 2분기에 14억원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롯데케미칼도 2019년 1분기에 2957억원에서 2020년도 2분기에 329억원으로 급격히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1990년 호남석유화학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고 그동안 어려웠던 시기인 행제이난과 신동빈 회장 구속 등 롯데그룹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신동빈 회장의 빈자리를 채운 최척근인 황각규 올해 65세입니다. 부회장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젊은 최고 경영자들을 전진 배치시키는 그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계에서는 황각규 부회장의 퇴진을 의회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인사가 인사 전반에 대해서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위기 상황에 차게 되면 경영자는 인사를 통해서 위기 탈출을 시도해야 된다. 과거의 생각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기는 힘들다.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을 계속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업 세계에서는 대부분 오나들은 엄청난 난제를 만나게 되면 최술은 최 부대에 담는다는 원칙을 현장에 적용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그런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에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비해서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국 인식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전진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나 절실함이나 절박함은 일체 없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온 나라가 난리통 속에서도 정책라인인 홍남기 부총나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등은 모두 유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문 대통령의 평소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하고 문제가 생기면 허겁지겁 땜질식으로 임할 것을 대내외에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책라인에 대한 문체성 인사가 그냥 방 건너가게 되자 한성열 씨라는 시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값도 내려가고 경제도 좋아질 것이란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완벽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서윤택 시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모된 타이어는 바꿔줘야 자동차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이후 제욱 씨는 완전한 실패로 가는 중입니다. 그만큼 정책라인을 고스란히 유임한 것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시민들이 제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날로 악화된 상황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곳곳에서 국민들의 극한 항의와 마주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제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떠밀리듯이 정책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경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문 대통령은 내몰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레임덕과 함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잊혀진 대통령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게 되면 예를 들어 사의로 부정성과 같은 것으로 튀게 되면 자리보전이 쉽지 않을 가능성의 문도 저는 활짝 열려있다고 봅니다.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면 자리보전이 용이치 않을 것이다.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공데일리를 입력하시게 되면 공데일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